자аст이아아 무조건 이긴다 진짜 형님 들어오세요 짠짜라 짠짠 짠짜라 짠짠 짠짠짠짠 짠짠짠짠 짠 짠 짠 짠짠짠짠 핵에 바로 들어오시죠 바로 짠짠짠짠 짠짠짠짠짠짠 3판 2선입니다 3판 2선 첫번째판 차로 활라하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예스메안 아우 아 씨 위치가 별로 안좋아보이는데 아닌가 위치괜찮나? 위치괜찮네 내가 훨씬괜찮네 오케오케오케 차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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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나이스아 나이스 아아씨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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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아 오케 오케 무럴라라 무럴라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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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하 으아아아악! 아아... 아우! 아아씨! 아아... 오케이! 아아... 아 너무 쎘다 아... 아아... 아아... 오케이! 다이사! 오오... 먹어! 콩벌레가! 콩벌레가! 니 콩벌레가! 니 콩벌레가! 니 콩벌레가! 니 콩벌레가! 오오오오오... 오오오... 뭐야... 봉진이 형이 이기네? 이거 단팔입니까? 니 콩벌레가! 콩벌레! 콩벌레가! 오오오오... 짜호우! 가자아아아악! 아아아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아악! 진짜 개... 예쓰! 오오... 1대0 아 근데 위치가 좀 안 좋네 아... 1대0입니다 바로 갑니다 아 이거... 제발 탱크가 좋게 나가야겠다 위치가 좋아야돼 위치가 탱크가 좋아야돼 그치 여러분들... 해병 대 포병은 다릅니다 해병 대 포병은 다릅니다 해병은 포병은 달라도 뭐가... 아아아아아아아악! 싸 나이스! 오케이쉬마 진짜 이게 포병이다 이게 진짜 범방이다 이게 진짜 범방이다 이거 찍어치면... 진짜 안되 이거 이겨야돼 포병이다 포병이다 와... 퓨? attendant 오피B 오케 나이스... 자... 이찍바다 Palestinian 함께 포병이다 고맙습니다 맞추구... 요기가 딱 됐네 여기가 딱 됐네 요기가 딱 됐네 짜호우! 두루가스요! 워이헤여 appropriately 요기가 딱 됐네 두루가스요! 사회요! 무랄! 이거 무슨 빵이에요? 2,000개 VS 다 가요 주로 가세요! 무랄! 끝났어 있어요! 무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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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랄 이기네! 나 이거 처음봐 진짜! 이 형님 윤희림 좀 하네! 무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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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랄hhh 형한테 쏘는거잖아 알지 알지 먹태 안하는거 알지 그럼 아 근데 이 형이 이제 조금 옛날이랑 달라 봉준형이 조금 이제 가자 안진다는 마인드 간다 가자 가자 아 근데 똥랑이 윷놀이 엄청 잘하는데 아니야 오늘 이겼어 오늘 이겼어요? 여러분들 추천 한번 해주시죠 여러분들 아침부터 이게 뭐람 맞아 6천개 맞아 어 형님 쩔오베 경기장 3으로 오세요 아 그러네 2천개에서 4천개 8천개네 아 문문떠니까 맞네 문떠 문떠하면 4천개고 문문떠하면 4천개에서 8천개네요 맞네 맞네 문문떠하면 8천개 맞네요 그래도 이제 해장디씨 해가지고 6천개 합시다 6천개 합시다 해장디씨에서 5천개 맞네 5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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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천개 5천개 오늘 하루 시작하겠네 아 진짜 오늘 진짜 진짜 기분좋게 시작할거같애 아 진짜 제 말 딱 이겼으면 좋겠다 진짜로 지면 뭔데요? 지면 다가해 다가해놨어 지금 방송 계속하는거에요? 다가해 다가해 다가해면 전복쿠키잖아 이 양반아 아냐아냐아냐 그거 뭐야 꼬깔콘이랑 그냥 그거뭐지 그거만 먹으래 우유만 먹으래 아 그래요? 존나씨발 선비가 됐어 저 사람이 형님 들어오십쇼 형님 아 가자 음? 월요일날 이때 아니에요 하요일이에요 하요일 예 하요일날이에요 우리 동생 19일 그니까 내일이네요 내일 예 가자 음? 아 제가 오늘 간대? 누가 음.. 관심없구요 하하 가자 하하 아 국산대장 봉준이가 오늘 간다고? 어 관심없고 가자 하하 다 갔다오세요 근데 뭐 대한민국 남자라면 다 갔다오세요 가자! 아악! 아니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오케이 오케이 왜냐면 이제 따라잡을 수 있기 때문에 오케이 훈수는 두지 않겠습니다 훈수는 두지 않을게요 따라가는게 더 좋아 따라가는게 오히려 더 좋아 음 오케이 개가 나왔네 여러분들 제가 뭡니까 개봉준이죠 바로 개 차랄라하게 뜹니다 어 오케이 오히려 좋아요 도좋아요 도좋고 조치요 에에 네 어머 에이 진정하게 동생이 이거 단팔입니까? 단팔이예어 반팔 로쇼 스틱 로쇼 로쇼 오오오오오로 매국에 가요 무슨 일 가지 침착하자 침착하자 침착 후 개 개 개 개 개봉자!! 하하하하 맥도 하하하하 개로 가긴 갔네 하하하하 개 개 개 개 개 괜찮아 괜찮은지 충분히 할만해 충분히 할만해 오 오 오케이 개봉준 나오고 먹으러 가자 하하 진짜 개봉준 하하하하 아 와 저 세개 한가 오 오 먹으러 가자 응 줄줄 가 볼까 아 가져올 먹으러 가자 네 으으으으 와 도 어디요? 에이 백돌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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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돌 비겁지 않아요 에이 에이 백돌 흠 퍽 퍽 하하하하 하하 어구로가자 어구로가자 으응 에이 시발킬 제발킬 내가 아까 이런생겼거든요 이거 잘 모른다 꺄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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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악 유니스 배아아아 유니스 배아악 유니스 배아악 이즈 배아악 신이는 히스-문안 히스-문안 와, 씨 와, 대박이다 우와 민돌이는 이래서 몰라 와우, 히스-몬안 민돌이는 이래서 몰라 민돌이는 이래서 몰라 컬 가슴 승 미스 몰아 와 2벽에 잡히네 진짜 대박이ж 액롤이 1에선 모릅니다 칭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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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이긴거 아니지 퓲 좌닥돼가리인가 진짜 저 홀 누가 하고 있는가 갑자기 나이스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입장 오! 이걸 왜 고민하지? 어, 이분 빡대가리인가요? 어, 왜 이렇게 가냐? 어, 저 형이 약간 멘탈 과부하걸린 것 같은데? 나이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근데 왜 저렇게 간 거야? 이해를 할 수가 없네. 멘탈 나갔네, 멘탈 나갔다, 멘탈 나갔다, 멘탈 나갔다, 멘탈 나갔어, 지금. 멘탈 나갔어. 아하, 멘탈 나갔어. 와, 죽다 할 뻔했네. 오우. 오우. 어이. 다이아아아아아아아아! 이스미라아! 호우! 아하, 멘탈 나갔다! 으아! 유건이 와 이걸 이겼다 와 이걸 이겼다 와 막판에 진짜 개걸로 잡은거 진짜 대박이다 완스 이걸 이겼다 와 흐름 또 탔어 와 이걸 이겼다 흐름 탔네요 마지막에 존나 멋있었다 4개 잡은거 대박이었다 와 흐름 탔네요 아 이거는 또랑이 멘탈이 지금 나가버려가지고 일쌍므라 딱대가린거야 이거 개허고 가야지 오 일쌍므라 와 이렇게 가면 이게 더 좋지 야 이거는 야 이거 괜찮네 아하 와 이거 너무 좋은데요 오늘 너무 좋은데요 와 이거 너무 좋은데요 와 이거 너무 좋은데요 아 그 와중에 또 우리 개장님이 또 개만 나오고 있어 일쌍므 와아아아 와아 이거는 와아 응 무넙구나 해 오케이 도 삼각편대 삼각편대 버무다 삼각지대라 버무다 삼각지대라 이루었다 아 이거 너무 힘든데 아 호오오 쪼호 쪼호 아 이거는 너무 힘들죠 이스태 봉쥬 아 이거 한 번 이스무랄 거기에 도백도 백도 멘탈 깨지겠다 멘탈 깨지 무랄 문바 우쪼호 уз 우쪼호 신나 우쪼호 우쪼호 아 이거 내 방송 이였구나 우쪼호 이거 내 방송 이였네 내 방송 이였구나 쪼호우 와 이거 소랑이 어쩌다가 이제 봉준이 형한테 윤노를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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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백 대박이네요 몇개입니까 6천개입니까? 6천개입니다 와 6천개가 10분만에 날아가네 와 쓰벌 그렇죠 미쳤습니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아니아니 8천개인데 아니 그 해장 DC로 6천개야 6천개 아니아니 8천개 아니야 8천개 아니야 해장 DC로 6천개야 형님들 윤노리 근데 끝에 첫판에 그거 잡은게 대박이 4개 다 잡았다 진짜 거기서 소랑이 멘탈이 나갔어요 그냥 아니 진짜 마지막에 그거 잡을 줄 나 꿈에도 몰랐네 진짜로 와 해장님 진짜 멘탈 완전히 부사진거 같은데 솔직히 그 4개 그 잡힐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들 에? 멘탈 개 터져가지고 와 진짜 미쳤다 진짜로 운놀이는 이래서 끝날때까지 모르는겁니다 진짜 와 감사합니다 일단 여러분들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좀 드리겠구요 여러분들 예 어 해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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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음 음 그거 별풍선으로 말고 그 나중에 일어났을때 그냥 패키지로 갖다가 이렇게 선물해주시면 안됩니까 형님 4만원이니까 비파 bj 맞네 컨텐츠 컨텐츠 하려고 어 6천개는 나만 좋은거잖아 음 그거 컨텐츠 하려고 음 알겠습니다 어 아 그렇습니까 어 그렇게 해주실겁니까 회장님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예 그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열다섯개 음 열다섯개 왜냐면 이제 감스트님을 합동방송하기전에 EP200어 모아두기로 제가 약속을 했거든요 여러분들 예 그래가지고 열다섯개 예 그렇게 형님 열다섯개로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형님 열다섯개 열다섯개 됩니까 회장님 예 그게 업체되려나 열다섯개 호카 아직 안팔렸어 어 아 이 호카 오늘 씨X 이거 어떻게든 뭐 좀 해봐야겠어 어 가능해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러면은 제가 한 어 방송을 키면은 바로 보내줄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면 바로 컨텐츠 진행하려고 하니까 예 음 아 호카 그냥 형님들 그냥 6화 도전해가지고 한 그냥 터뜨려 버릴까 그냥 그거 얼만데요 지금 50억 넘어 그러니깐 안팔렸죠 형님 존나 비싸네 하 어떡하지 형님들 아니 오카 너무 안팔려 지금 그럼 내기 하실래요 무슨 내기에요 지금 저 형이 부들부들 하는구만 응 터지면 10개네 오오 나쁘지 않은데 아니 나쁘지 않은게 아니라 2피 다 쓰잖아 아니 6화 형님 뭐 강포 없어요? 아니 2피를 다 쓰잖아 2피를 다 쓴다니 무슨 말이야 사카를 사야되잖아 사카 얼만데요 사카 30원 넘지 형님 지금 얼마있는데 있긴 있는데 그니깐 안진다는 마인드 여기선 안되나요? 안진다는 마인드가? 아 근데 6화가 확률이 넘나요? 뜨긴 뜨나요? 5사에서? 5사에서 뜨긴 뜨나요? 잠시만 잠시만 5 5개 들어가면 60이 플러스 되는겁니다 오늘 느낌좋다고? 아 진짜 제발 아 이것마저 딱 붙이고 자자 진짜 힘들어 와 그럼 30개 30개지 30개 30개 얼마에요? 30개면은 4 3 2 4 3 12 120만원치네 아니 형님 120만원치인데 너무 무리하시는거 아니에요? 예? 120만원치인데? 와 그럼 오늘 방송 대박나겠는데? 적어도 한 5천명 이상은 무조건 볼거 같은데? 낮에 켜도 맞지? 회장도 안진다는 마인드라고? 그때 본인 180개도 180만원치 180만원치 사주셨지 와 개대박인데 음 하 와 진짜 붙었으면 좋겠다 진짜 갑시다 설마 유카 붙으면 레전드 아닌가? 유카 킹루키가 가라고 해가지고 소원권 써가지고 갔을때 터졌거든요 와 붙었으면 붙으면 개대박이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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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